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의 비기너 레벨이에요.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 첫 번째 섹션,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, 사이드 스텝 투게더, 오른발 포샤플, 섹션 2, 오른발 왼쪽 사이드 스텝 투게더, 오른발 포샤플, 오른발 락킹체어, 세 번째 섹션, 오른발 락킹커버, 오른발 백샤플, 왼발 백, 오른발 백 스텝, 왼발 백 코스트업. 마지막 섹션, 오른발 제즈박스 왼발 포워드, 오른발 제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8 턴, 왼발 포워드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우리가 손동작을 수업시간에 했었어요. 정면 보고 왼를만 같이 해볼게요. 기본 손동작이었어요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5, 6, 8, 9, 9, 9, 10 5, 6, 8, 9, 10